뭐야 제트 드래곤 아 이거 효과 쓰려고 쩡룡룡 어 맞다 승진 아 맞다 나도 아차차 나도 와 그렇지 부자각 존나 이거 틀 카드 아니야? 이거 알 떴어? 이거 우라라맞으면 망하잖아 인생 백룡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눈물이 난다 이거 진짜 눈물을 머금고 하겠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로얄 백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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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얄 좀 떠줘 울레가 뭐 이리 많아 타이바 역시 사장답게 겁나 비싸네 이걸 만들어야 돼 직쇼 드자각 이거 여러분 이거 백룡만 쓰는 거 아니죠? 범용이죠 다 쓰죠? 이거 다 쓰죠? 범용이지 이거 이거 우라라마키만 하기 싫겠다 버리고 하는 건데 이거 막히면 진짜 나가고 싶겠다 와 흐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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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같은 유알 가루 네 피와 땀이 백룡이 돼간다 하 정유용용 아 이거 써야돼? 별로 쓰기가 싫은데? 만든김에 만들어! 아 내 가루가 사라졌어! 내 가루! 제트 드래곤이 백룡 덱에 합류했어요 핵심은 이거야! 이 드래곤의 독재자! 덱에서 푸른 눈을 덤핑하고 얘가 나와요 뿅! 폐에서 백붕이 한 장이 쓰여진 카드 한 장을 보내고 묘지에 백붕이가 뿅 나와! 그 다음에 액션을 한단데 음... 과연 뜻대로 제일 잘 될까? 무료예요 무료 빙거머신! 고고! 이거 막히면 어떡하지? 나가야되나? 폐는 괜찮구만 카드 선택! 아씨! 이건 뭐지? 지저스! 히피의 깃털! 쓱싹! 무한포용 두 장! 딱봐도 패터리에 많아! 아이콘도 마음에 안들어! 빙거머신! 고고! 고! 괜찮아! 지지까지! 한턴 쉬면 돼! 열받게! 카드를 선택할게! 정해라! 하나 줘! 100x100! 턴킬 레즈! 턴킬 파트 있잖아 얘들아! 자! 아백룡 하나랑 백룡 하나 가져오면 끝이네! 이거 안 막히면 끝난다! 아! 드다가! 아백룡 먼저 안 뽑겠습니다! 추가할 카드! 백룡! 백룡! 이러면 킬인데? 보여준다! 안녕! 프로의 융합! 안녕! 안녕! 진검검검검! 거론누나 강연! 자! 참회할 준비 되었나? 사라져라! 뭐야? 빌로 사나? 젠장! 나 죽겠는데? 하지만 이 카드는 4,500이야! 타점으로는 못 이긴다! 타점으로는 못 이겨! 타점으로는 못 이겨! 타점에 포용 더짓 우승! 포용 두 장에 벨로 한 장이야! 뭐지? 데스피한가? 낙인, 융합, 격파! 푸릇눈의 백령으로 낙인, 융합, 격파! 다음! 내가 사장이다! 바로 격파! 백석의 효과! 컴온! 신규지원 갸드! 푸른눈에 제트드래곤! 빠르다! 자! 완벽해! 내가 사장이다! 내가 카이바야! 좋아! 전속전진! 어리석은 부장을 쓰는거면 데스완구 아니면 섬도이야 뭐야! 드메잖아! 어디 그런 하급용으로 푸른눈을 상대해! 그러나 저급한 용을 덤빙 좀 꼴받는데? 해? 어 뭐야! 이 녀석! 푸른눈이잖아! 드메! 드메랑 이거 뭐야! 제트드래곤? 드메도 있는데? 제2임! 성형은 없어! 리버스 갓 오픈! 삽킬 드레인! 브루아이스! 뭐지? 오이 오이 오이! 삽킬 드레인을 잊은거냐고! 오이! 라이프 2천을 쟨다는 생각인가? 오이 오이 오이! 자해 공갈탄이야? 이 녀석! 본성을 들어야 되는구만! 낙인융합! 스드네 아 임마! 스드! 스드먹어! 희망을 버린 것인가! 역돌격실치! 뭐야! 제트드래곤! 아 이거 효과 쓰려고! 쩡룡룡! 어! 맞다! 이 징! 아 맞다! 나도! 아차차 나도! 삼천! 이런 이런! 백리나 좀 볼까? 잡다한걸 많이 넣었는데 낙인융합 백룡인가요? 욕심이 그득하네! 2장을 3장이나 넣었어? 드래곤 메이드 뭐 백룡 낙인융합이야? 뭐야 이거 이상한 여섯 컵 백룡 2연승! 와이 더더래곤! 이것이 4장의 덱이다 내 손에는 백룡이 3장 있다 패트랙 왜 안나왔니? 완벽한 패였다 자 후공 때 은근히 할게 없어 후공 때 놈들의 퍼미션이 많아 그러면 띵결파 그래 트레이드는 빼 일정은 쓰기 애매하고 띵결파랑 기량도 막힐 것 같은데 뭐 명결파 쓴 턴에 못하지만 그냥 쳐내 시작된 쇼다 후 이 짬령족들 짬령족 범인은 백두 관신들 뭐야 아 이거 우라돈에 던져야되 여따 던져야 똑같잖아 하우로라돈에 던져야되 이런 젠장 에이 지명자에 어차피 막힐 것 같은데 분보그까지 쓰네 아니 이거 비행기넥 좀 어떻게해봐 비행기 토큰컬리즈 3개 넣는다 3개 넣을거야 어? 토큰컬리즈 3개 넣을거야 야 데스피아는 만나지도 않아 거의 얘네만 만나 제발 막혀라 굿 이래도 뭔가 하겠지만 그래도 좀 괜찮아 휴 그나마 편안해 이걸로 가이저 나온다는게 역겹지만 엔드? 드루 굳이인가? 굳이인가? 굳이 아니면 포용인가? 드래곤의 독재자 안녕 아니요 뿜 독재자의 이펙트 발동 버려 백붕 굳이 굳 백붕 아직 이번 턴 일반 소환 안 했다 타이저효과 덱에서 활룡종 하나 나오지마 바로 우라라 멈췄 나오지마 나쁜놈아 백석 소환 안녕 현사효과 발동 턴 가자 같이 우라라 너도 굳 나와라 내 서킷 링크 힐 링크 힐 오르르르르 배틀이다 충격 이 엔드 페이즈 태구의 백석 이펙트 나와라 짼트 드래곤 뭐있나? 쇼할텐데 얘네 삐슈다 건승이 역하다 열받네 묘지에 백룡은 있다 제트 드래곤 대기 중 엔드 제트 견제 굿 중요한 순간에 너무 좋은 카드를 뽑는단 말이야 중요한 순간에 이거 너무 좋은 카드를 뽑아 이상한 걸텐데 배틀 으으으으 대갈채 나와라 제트 드래곤 자 제발 죽어 굳이 바운스 할 필요 있나 얘네 묘지에 있으면 좋나 부셔 트리가 없겠지 오케이 별거 없구만 턴 엔드 자 어떻게 할거지 너의 필수 루트인 비행기 꺼졌다 얘네 비행기 막히면 아무것도 못하니 비행기에 의지해 비행기에 아이 뭐야 이것도 곤란해봤네 비수단여서 앗 이건 쌈셀강생 토 나오네 베르드의 에나콘다르 낙인융합인가 휴대다 오우 휴대잖아 디드라곤 간만이고 플레인디고 플레인디고 아악 이겨야한다 드루 부활의 볶음 휴 낫 배드 부활의 볶음 휴 자 이거를 백으로 꺼져 해야되는데 자기 자신 파괴하고 도망갈거란 말이야 역한데 일반 백룡 일반맹룡 안녕 왈로와이 왈로와이 왈로왈래곤 배틀 부수면 재트용 나온다 열망의 버스트 스트립 재트드래곤 니꺼 터져도 나와 니꺼 터져도 나온단다 워랍 재트드래곤 런 이어서 배틀 올라가 그냥 엔드하죠 멍청하게 백룡이나 파괴해라 재트효과를 지키기 어? 이거? 디아볼릭 가이? 뭐가 나오려는거지 디나이얼 가이 어? 싸늘한데? 링크 오는데 이거? 땅 암 터커 나온다며 두개 파괴 뭐지? 링크위 이거 아니라 어드벤스 소환 니비루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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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오이 오이 이 상황에서 니비루를 어쩌 생각이지? 이 푸른 눈을 뜰 수 있을 것 같애? 부활의 뽀금 때문에 파괴하면은 막는다 예? 죽어라 백룡이 크 엔드나 해 효과 디아볼릭이랑 이거 부활의 뽀금 한번 지키고 이번에 파괴 자기 하겠네 드루 뽀금 다시 나왔다 뽀금 이번에 터질텐데 공격으로 메인투를 볼지 강제 메인투 봐야겠죠? 뽀금을 먼저 하라고? 안돼 뽀금 쓰면은 어? 뽀금의 체인 꺼져 하잖아 무조건 쓰는게 맞아요 어? 그래? 왜? 뽀금 써 그러면은 터지면은 다시 나오나? 제트용이 그렇네 뽀금 아니요? 난 백룡이예 나오라 화이트 드래곤 그러면은 디드라곤은 무조건 역파가능 제트로 디드라곤을 공격한다 반짝거리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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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묘지로가 묘지로가 오가든간에 죽는다 뽀금 있어가지고 자폭해도 돼 어? 포용? 뭐 그래라 포용 쓰면은 이거 파괴하려고 하나? 그러면 백룡이가 파괴된다 지키면 되잖아 지킬까 말까 지키면은 얘 자폭되네 그럼 3000 들어가잖아 이겼네 뽀금 뭐야 죽어버려 뭐야 죽어라 다음에 나오든가 컷 백룡 이겨야 한다 내가 저기를 구했어 애들아 역겨운 활룡놈들 힘들었다 최강 분쇄 갈채 대갈채 대갈채 야 못참겠어 나 토폴 세장 넣을래 죽여야겠다 비행기놈들 토폴 세장이랑 뭐 넣지? 롱기 맞아 디져라 이 쓰레기들 의 의는 상관없습니다 왜? 안 보이세? 우리들의 갓큰 컬렉터가 쪼 나와라 토큰 컬렉터 엔드 때 롱기 던지면은 와케르효과 못쓴 토큰을 파괴하고 토큰이 파괴된 것을 인해 나와라 푸른누리 제트드래곤 지금가요? 이게 푸른누리다 카드가 파괴된 것을 인해 이 카드는 트리거가 작동하지 한계를 뛰어넘는 경지 온 뭐 깔끔했달까? 어 깔끔했달까? 형 엘리리치 너무 쎄요 걱정하지마 사악한 엘리리치는 이 백룡이 치였으니까 좋았다 롱기 세장 토큰 세장 천벌 후 그댈 여름에